행자씨 기억을 많이 찾았나봐요 일이 잘못된건 아니겠지?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난거지? 아후.. 아직도 내가 정상이 아닌가? 행자씨 거참 시끄럽다니까 정말.. 이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하루빨리 후연인이 돼야겠어요 그딴거 필요없대잖아 봐요 필요하잖아 마음에 화를 쌓아두면 몸에 해로워요 이씨.. 이씨.. 아후.. 아후.. 왜이렇게 화가나지 후.. 화가나 미치겠네 분노조절에 실패중이구만 좋았어 계속 그렇게 해 엄마 어떻게 된거야? 이누 말로는 막 살려달라고 했다면서 아후.. 추운날 소주 한잔 먹은거 그게 잘못됐나봐 위경련 나서 죽는줄 알았어 하.. 이누는 거기 어떻게 알고 갔어? 몰라 너도 선배도 전화 안받고 근데 이누가 전화가 왔었나봐 내가 뭐라고 한거 같은데 아니 근데 걔는 금방 온다던 애가 왜 함흥차사니? 병원은 어떻게 갔고?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불러줬어 하.. 부식아 나 다시는 너 못보는줄 알았다 하.. 지금은 어떤데? 가라앉았어 기운만 좀 없어 알았어 쉬어요 이렇게 쉽게 들어올려고 그런건 아니었는데 하다하다 이제는 가출도 내 맘대로 안되냐? 아후.. 아우야.. 아.. 아..